알코올과 인터넷, 도박, 흡연, 마약 이 다섯 가지는 치명적인 중독을 부르는 5대 요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5대 중독에 빠진 중독자들을 다 합치면 무려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27년간 국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조현섭 한국중독심리학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독의 데모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국내 중독 문제를 위해서 많이 힘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제가 중독의 데모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과분한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전에 아무도 중독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을 때부터 27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붙여준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중독심리학회장이기도 하지만 충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또 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독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독 전문가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중독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중독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죽어야만 끊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심리학, 사회복지, 간호, 청소년 상담을 하신 분들이 중독 전문가가 되는데요. 이 전공에다가 중독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국내 자격증뿐만 아니라 국제 자격증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중독 과정이 콜롬보 플레인이라고 전 세계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제가 중독 전문가 협회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중독 전문가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알코올, 같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잘 제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독에 빠지는 어떤 특성, 환경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유전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중독에 대해서 유전을 생각하지 않는데 1차적인 이유는 유전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애착관계가 잘 안 된 경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현재 지금 많이 외로운 경우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리고 중독을 조절하는 능력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인 경향이 높을수록 중독이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요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중독을 허용하는 문화면 더 중독이 잘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중독 분야에서 허용적인 국가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일단 유전을 꼽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 거기에다가 중독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사회 문화 그렇죠. 잘못 양육된 부모의 태도들, 부모가 잘 못 키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이런 5대 중독 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0만 명 정도가 중독이 됐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중독 요소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문화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밤새워 마시고 이래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외국과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관대한 문화고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외국에서는 중독률이 1%에서 2%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 빼놓고는 보통 6% 정도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6% 정도 우리가 중독 유병률을 보는데 그렇다면 외국보다 2, 3배 가량 높은 거죠. 스마트폰은 근 10배가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정보 윤리와 중독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앞서서 또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도 이렇게 집어주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독이 된 이유를 보면 아까 제가 앞서서 유전이 된다, 가정적인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했지만 제가 27년 동안 일하면서 본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화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양육된 결과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강도 많이 하고 또 부모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키울 때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결정적인 시기에 해줘야 되는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는지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을 좀 주로 하고 있죠. 굉장히 중독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뭐 유전적인 요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가정적인 요인들을 바꿔서라도 중독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중독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단어인데 우리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중독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자주 쓰여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중독의 폐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중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평가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요즘 심각한 게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은지 예방책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질문은 제가 어디 가든 지금 받는 질문인데 일단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굉장히 나쁩니다. 가족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한 시간씩 사용하게 하는 게 나은지 묻는데 모든 중독은 매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독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게임이라든지 아이들하고 관계를 위해서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이걸 우리가 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온 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래도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 전문가로서 최근 세우고 계신 계획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독일을 할 텐데 실제로 모든 문제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려면 국가에서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독 문제는 일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명이 중독이 됐고 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1년에 손실되는 경제 비용이 200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저는 이제 제가 회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국회 포럼도 만들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중독을 예방하는 방지법도 만들고 지금 각 중독들에서 필요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잘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고 또 전문가가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들이 저의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것도 같이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제 제 활동 영역으로 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이 좀 바로 서야 사회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 일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연섭 한국중독심리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